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꿀디구요 네 저는 체디입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이런 영상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돌라디오 시즌2에서는 영상을 굉장히 요즘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체디 핫한거 알아요? 핫해요 핫해 체디 생일 준비하는거 이런거 유튜브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바렌타인데이잖아요 그렇죠 바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거 같아요 그때 뭐 체디를 위해서 만들고 이런거 같기는 뭐야 소스잇하네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만드는 법이 여기 있는데 일단 시트에 초코 시럽을 먼저 바른대요 저는 만드는 법을 안보고 하겠습니다 어 진짜? 난 뽑아야지 그래서 어 잠깐만 우리 몸베베와 돌랑이 분들이 어떤 케이크를 좋아할지 뭐 그렇게 한다고? 아니 이거는 그거에요 아 이렇게 하고 이거 필거에요 아아 케이크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난 느끼는게 해야지 왜냐면은 저는 또 초코 케이크 네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네 뭐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펴가지고 살짝 햄버거 느낌이에요 햄버거? 색다르네요 어 고깃 같은거죠 요즘에는 그런 케이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뭔지 알죠? 뭐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뭐 얼굴을 넣는다든지 이런거 하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직접 만든 케이크 아 그렇긴 하지 정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성으로 해서 우리 돌랑이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체리 바빠요? 네? 바빠요 체리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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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현대사회 열심히 살아야죠 네 열심히 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죠 아 우리 꿀디도 되게 열심히 요즘에 살고 있던데 보니까 아 열심히 살고 있죠 저도 저는 사실 별로 안 바빠요 우리 꿀디가 바쁘지 아니에요 꿀디 너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어 맨날 스케줄이고 맨날 뭐 어디 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네 전화 하세요 전화 이거를 이거를 네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원래 손재주가 진짜 없었거든요 네 좀 는 거 같아요 진짜? 제가 명언 좀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응 이런 거 하잖아요 응 우리 꿀디 이런 것도 하고 해야지 해야지 제가 우리 꿀디한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주문드릴께요 잠시만 기다릴께요 꿀디 그거 아닌가요? 뭐요? 보통 생일빵이라 그러죠 우리 꿀디 생일 한참 남아는데요 여기 이거 이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 저희 또 여기서 저번에도 한 번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나 큰일 났는데 왜요? 생일이 남기고 있었어 아 예쁘게 꾸며놓고서는 지금 와 잘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디자인하는데 난 미적 감각이 없을까요? 그건 부모님이고요 아 아니 그래도 좀 유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 뭐 부모님이 가수라고 다 가수입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음악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저 어머니가 위대 나오시고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네 나는 저희 또 공모가 그림을 그리고 그러시거든요 어 저는 그거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 그림에 대한 재능이 이거 저도 없어요 참 희한해요 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형도 잘하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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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죠? 저는 아 우와 초콜릿인가? 어 그럼 내 컨셉을 그냥 난 이걸로 봐야겠다 그냥 왜 소프트 하이스크림 우리 학교에 보면 그래요? 저 처음부터 아니 왜 초코랑 네 그 왜 그게 뭐라 그래요 학교 가면 있는거 네 학교 가면 있는거래 저기 근데 이거 아 예 바닐라인 초코 느낌 그거 네 아 그 초코과자 느낌이 좀 냄새가 나긴 하네요 네 저는 약간 믹스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뭐야 그게 단추 아니야?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초콜렛 같은데 아 저는 귀엽게 저는 이렇게 크림을 좀 듬뿍 바르는 느낌 어 느낌 있어 뭔가 뭔가 있어 느낌이 알죠? 이런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런 뭔가 느낌이라면 저는 굉장히 스페셜한 뭔가 그런 호텔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케이크 느낌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고 저거 뭐 있습니까? 그냥 무심하게 네? 무심하게 네?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이렇게 네 아빠는 외계인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어 좀 생각할게 네 네 그래요? 원래 사람은 발전하는 법이죠 리액션 좀 해줘 나한테 얘기한거야? 네 같이 얘기하는거죠 늘었네요 그래요? 네 정성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손재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살짝 방심하면은 바로 큰일이 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네? 있습니까? 차 차 차 차 그래서 가운데 네 좀 더 더 괜찮은데? 괜찮은데? 기가 막혔다 혹시 고민 좀 써도 돼요? 예 끝난거 같습니다 초코가 하늘에서 우두둑 케이크입니다 초코가 하늘에서 우두둑 네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진짜 본인이 만든 느낌이고 네 이거는 딱 시중에서 파는 느낌인거죠 네 뭔지 알게 다이브가 있어 저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캐릭터 이름은 어 돌랑이와 몬스터 X 이거 돌랑이고요 네 이거 몬스터 X 네 돌랑이와 X 돌랑이가 눈이 크네요 돌랑이 X 네 제목은 돌랑이 X입니다 응 돌랑이 X 돌랑이 X 체디 6 저 0 아니에요 약간 이런 감속 좋아하시는 거 분명히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러면 체디 5 저 1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자신 있어요 한 표 얻을 자신이 우리 M 케익이 총 한 표 그 다음에 X 케익이 총 다섯 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소름이 돋네요 정말 소름 돋게 저희가 사전에 이걸 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몇 표를 얻을지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 정말 적중했습니다 와 진짜요? 좋아요 네 근데 의외로 내게 좋은 표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Art It's art It's art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 저기 있는 테디베어 보이시나요? 저 테디베어의 웅장한 그 포즈 마치 주헌 선배님의 카리스마를 닮지 않았나 어떻게 저 포즈 했는지 알아요? 그냥 갖다가 박았어요 이어서 우리 아이돌라디오 촬영을 아니 촬영이 아니라 아이돌라디오 우리 생방을 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굿바이 굿바이 방향